네 안녕하십니까 원스타입니다.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전에 제보됐다는 영상 있죠? 영상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. 그 제작자는 전이랑 같구요. 코드는 이렇습니다. 플레이 방법은 전이랑 똑같습니다. 안기, 상호작용키, 궁극기키를 누르시면 똑같이 플레이가 됩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구박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